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심혈관 질환, 특히 부정맥 환자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결과들을 좀 말씀드리고 최근에 임상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려는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분석 결과,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을 통한 여러 가지 분석, 우리가 흔히 정밀의학이라고 얘기하는 프레시전 메디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한 여러 가지 진단과 치료의 여러 가지 장점, 그리고 특히 부작용, 리미테이션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인공지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말씀 드림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의학 분야에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툴이 필요합니다. 흔히 이제 뭐 나이, 성별, 흡연을 하고 있는지 여부, 가족력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치형 데이터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고요. 수치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있다, 없다 라든지 또는 연속형 숫자 1, 2, 3, 4, 5, 그것보다 조금 더 미세한 소수점 자리 이런 숫자들로 분석이 되고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미지나 영상 데이터 또는 동영상 데이터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의학적인 분석을 하는 것들은 이제 모든 한 명 한 명에 대한 분석을 할 수는 없고 평균적인 환자들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은 이제 신뢰 구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떤 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은 모든 환자들에 적용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95% 또는 90몇 퍼센트의 언어 신뢰 구간을 주고 그 안에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에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은 이제 모든 환자분들에서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환자분들에서는 적용이 되지만 일부 그것에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쉽게 생각할 때 요즘 뭐 백신의 부작용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이익이 피해보다 크다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결과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이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 이걸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부작용을 겪는 사람보다 산술적으로 더 많다.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서 부작용이 발생을 하느냐. 아주 드물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환자분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환자분들을 모두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Precision Medicine이라고 하는 것이 대두되게 되었고 한국말로는 이제 정밀의학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밀의학이라는 것은 한 명 한 명의 개별화된 의학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유전학적인 것,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 매일매일의 생활 스타일까지도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의 양이 무한정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CPU, GPU의 성능이 업그레이드 됨으로 인해서 이런 무한정의 많은 데이터를 아주 단시간 동안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GWAS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됨으로써 유전적인 특성, 한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유전형질을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작은 적은 비용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양의 데이터, 막대한 양의 유전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평균적인 환자, 사람들에 있어서의 임상적인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특성에 따른 이제 의학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 이른바 정밀의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최근에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의학적인 결과 분석 방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나이, 성별, 혈압 이런 것들 그 다음 피검사 결과들 이런 것들이 다 수치형 데이터고요. 과거에 암이 있었는지, 고혈압, 당뇨가 있는지, 무슨 약을 먹는지, 과거력이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일반적으로 2년 이후 또는 10년 이후 저희는 이제 심혈관 질환을 다루니까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평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의학의 분석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인공지능 분석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51만 명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심방세동 또는 이제 관상동맥 질환, 심부전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했을 때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분석했을 때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2년 이후에 아까와 같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래프가 이제 각각의 선들, 이제 속 색깔로 표시된 이런 각각의 색깔들이 예측률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일반적인 통계 분석 결과들이고요. 이 뒤에 것들은 인공지능으로 분석했을 때의 결과물인데 보시는 것처럼 거의 일치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로시코브도 예측률이 거의 일치하고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심혈관 질환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인 통계적 방법과 인공지능 분석 결과물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월등히 좋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10년 이후에 심혈관 질환을 예측한 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인공지능을 이런 수치형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통계적 분석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런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만능은 아니다. 뭔가 드라마틱하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고한 바 있고요. 이것이 왜 이런 결과물을 보여주는지를 분석을 했는데 이것은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블랙박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의학적인 요소들이 어떤 병의 발생을 왜 발생을 시키는지 병을 왜 발생을 시키는지 어떤 인과관계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단순히 어떤 위험요인이 병을 유발했을 때 그 관련성이 높다. 이 정도만 보여주는 것이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 병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면 특히 희귀병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희귀병에 대한 진단, 치료의 예측률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에서 해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하나의 수치형 데이터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미지, 동영상, CT, MRI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어떤 검사 결과들, 의학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고요.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 개인에게 특성화된 분석 결과를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추론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인공지능의 인과관계 분석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즉 알고리즘을 가지고 분석을 할 때 전향적으로 반드시 확인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향적인 연구를 통한 밸리데이션,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전향적인 연구 결과에서도 어느 정도 정확도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만 하고요. 이런 것들을 뒤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표적으로 심혈관 질환, 특히 심방세동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런 수치형 데이터가 아닌 다른 임상적인 툴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 중에 심전도가 있습니다. 심전도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정맥을 예측하는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영상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런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심혈관 질환을 분석하는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심방세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여기 F1 스코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정확도, 진단의 정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심방세동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약 87% 정도 상당히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상당히 손색이 없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인공지능이 심방세동을 진단할 확률이고 그 외에 여기 녹색, 또 이런 붉은색 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연급의학과 전문의나 카디올로지스트, 그 다음에 의과대학 학생이 예측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예측한 것과 유사하게 상당히 정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발작성 심방세동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정상심전도를 가지고 예측하는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 진단을 위해서 그 부정맥 심전도가 없더라도 정상심전도에 이런 부정맥 파형이 있다고 하는 가설을 바탕으로 분석을 했는데 아주 흥미롭게도 부정맥이 발생하기 이전의 심전도를 가지고 발작성 심전, 부정맥이 발생하는 것을 약 90% 정도로 예측을 할 수 있었고요. 이것은 상당히 이슈가 되었고 저희 랩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질환에 있어서 또 다른 것이 심근경색입니다. 그런데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심방세동과 달리 12개의 리드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디텍션할 수 있는 립리드, 사지 리드에서 프리코디알 리드, 병원에 가서만 측정할 수 있는 V1부터 V6의 전 흉부 리드를 예측하는 연구를 세종병원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이제 6개의 리드를 가지고 대규모의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12개의 나머지 리드까지도 추정을 해보았더니 여기 1번에 보시는 것은 이제 추정된 이미지고요. 이 두 번째는 실제 환자분의 이미지입니다. 그때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이미지가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SD 엘리베이션 MI 심근경색을 진단받으셨던 분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SD 엘리베이션이 있는 부분이 거의 유사하게 예측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서 이제 이런 연구과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된다면 일상생활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가지고 심방세동 뿐 아니라 심근경색도 어느 정도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정확도도 거의 약 90%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최근에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의 정확도도 많이 올라갔고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생체 신호도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심장에 붙이는 패치를 통해서 심존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엑셀러러미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하루 동안 운동량도 측정할 수가 있고 손가락이나 이런 데 붙이게 되면 산소포화도 그 다음에 혈압, PPG 같은 걸 통해서 혈류량이라든지 파형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대량의 데이터들을 일상적인 생활에서 다 습득할 수가 있고요. 이제는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바이탈 사인 데이터를 일상생활에서 다 스크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임상 데이터를 이제는 병원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모두 습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로 올리고 이런 것들을 의사, 환자, 그리고 이걸 분석하는 여러 가지 업체, 회사들이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된 결과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는 전체적인 그림이 이제 인공지능을 통한 심혈관 질환의 예측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약 21만 장의 심존도를 가지고 심존도 예측하는 모델을 짰습니다. 그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정상 심존도를 가지고 발작성 심방세동을 예측하는 모델이고요. 그 모델의 기본은 이전의 란색과는 달리 1주 또는 2주 또는 한 달 정도의 예측 모델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1주 이내에 발작성 심방세동이 생길지 또는 2주 이내에 생길지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짜고요. 그 정확도가 실질적으로 현재 모델, 저희가 개발한 모델에서는 약 9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알고리즘은 반드시 전향적 모델을 통해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프로비전 AF라는 전향적 연구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환자분이 부정맥이 의심이 되는 시점이 있을 때 이때 심전도를 찍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 1주일 또는 2주일 이내에 부정맥이 발생할지를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블라인드로 저희가 알 수 없이 감춰놓고요. 실제 1주일, 2주일 동안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패치를 부착을 해서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또는 1주 후에 다시 심전도를 찍고 이때 찍은 심전도를 가지고 다시 예측 알고리즘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예측 알고리즘 결과와 실제 블라인드로 테스트를 한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실제 부정맥 발생 여부를 후에 분석을 해서 정확도가 얼만지를 전향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다기관으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여러 기관들은 이제 저에게 메일을 주시면 같이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인공지능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면 이런 여러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모이다 보니까 이런 각각의 디바이스별로 저장되어 있는 시그날들을 통합하고 표준화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의 임상 데이터가 오픈되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익명화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서로 쉐어 공유할 때는 반드시 이런 익명화 과정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그로 위해서는 최근에 이제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어떤 수치화형 데이터뿐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의학적 데이터들을 융합하고 합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도의 속도화된 여러 가지 컴퓨터 기술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수치화형 데이터 그리고 이런 영상화된 이미지 심전도 데이터 그리고 또 CT, MRI와 같은 여러 가지 대량의 데이터 그리고 심장 초음파와 같은 동영상 데이터까지 이런 데이터들이 통합적으로 분석이 되어야만 개인화된 정밀 의학이 가능할 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데이터들이 만들어진 알고리즘들이 일상생활에서 임상에서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업체들,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강원대 컴퓨터공학과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학적 데이터들은 이와 의료원에서 나온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너지 AI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업체와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이루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알고리즘은 다시 전향적 연구를 위해서 의료원에서 IRB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정맥, 특히 심혈관 질환에 있어서 인공지능은 이러한 컨벤셔널한 기존의 고식적인 통계적인 분석을 떠나서 한 명 한 명의 맞춤형화된 이런 분석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유전적인 지와스 분석을 통한 유전적인 분석도 포함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표준화와 데이터의 익명화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학교와 병원과 기업체가 서로 협력하는 코어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최종적인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반드시 전향적인 연구를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